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사 22곳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평가는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상품개발과 판매 등 소비자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5단계로 등급을 구분해 왔습니다. 올해는 은행 4곳, 생명보험사 5곳, 손해보험사 4곳, 카드여전사 3곳, 증권사 3곳, 저축은행 3곳 등 22곳의 회사를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NH농협은행과 DB손해보험, 우리카드, 미래해세증권 4곳은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융사 18곳은 보통 등급을 받았고 우수와 미흡을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에서 은행업권은 타업권에 비해 양호하게 운영 중이라고 분석했고 카드와 캐피탈, 저축은행은 소비자보호 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